많이 힘들어? 어? 깍지원! 알았냐? 순영 언니 차리차리 내꼴 바닥에서 입 밖으로 소리 한 번 못내고 두려우면 떨면서 애 났어! 순영 언니가 뭘 잘못했어? 무슨 쇠졌어?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미쳤어? 가진 거라곤 짓불도 없는 가난한 강치원을 사랑한 죄? 시장에서 물고파는 당신 어머니! 장사까지 도와줬던 사람이야! 미 자식까지 가진 사람이야!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몰아죽게 만들어? 어떻게 해? 뭐의 일을 남이소? 여보! 여보! 자 빨리 의사선생님 모시고 와! 뭐하고 서있어? 나면서! 여보 여보! 어휴! 당신도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? 여보! 아휴! 어 Euh... 비가 원하? 아빠, 자화 다 됐다. 아빠, 우리 엄마도 나 이렇게 힘들게 나왔어요? 엄마 너무 보고 싶어. 아니, 몸은 좀 어때?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.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. 네. 고생했어, 당신. 죽는 줄 알았어. 정말 애썼어. 고생했어. 성격 급한 강서방. 벌써 이름까지 지어왔다. 그래요? 뭐라고 지었는데? 세나. 세상세. 권세나. 강세나. 어때? 강세나? 세나야.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바로 출생 신고하려고. 예뻐요. 마음에 들어. 이 사람아. 그렇게 눈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한 번 안아봐. 자나 딸이야. 세나야. 아빠야. 내가 아빠야. 윤희창 씨. 이제부터 난. 우리 세나를 위해. 내 가정을 위해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.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거야. 이 사람이 내 유일한 사랑이고. 세나 아빠야. 여보. 여보. 얘 날 보고 웃어. 진짜? 이봐. 세나야. 아이. 아이. 자네 무너. 그렇게 좋아? accessories. 네. Jaimeач학교입니다.